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오 얘들아 기차가 친구들을 전부 다 채고 지나가버렸봐요 이야 무서워 피그야 기차는 함부로 선로에 올라가면 안된단다 오?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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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차다 아아아아아아아 아 피그야 피그 어디갔어 어허 어 피그야 아 피그야 노래 나온다 안돼 아악 깨꼬딱 하하하하하하하 지나가는 지나가는 기차에 뭐야 못올리는거야 그거 뭐야 오 이거 뭐야 오 사서 그런거 어 뭐지 이건가 여기서 사는건가 아 돌멩이 10번 쓰러지면 돌멩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피그야 아 깨꼬딱 기차에 치웠어요 피그야 안돼 피그야 발냄새 구급조치 헛 냄새 맡아라 어 어 어 어 일어나 냄새 맡고 일어나 어 어 어 쪼꼬딱 기차와 싸워서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쪼 맨 앞에 있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어 어 자동차도 있네 이야아아아 버텨 버텨라 버티는거야 낀거 같은데 아 아니네 못버텼네 이미 저기까지 우주까지 날라가 버렸구요 안되겠다 자동차랑 싸워봐야겠다 아하하하하하하하 양쪽에서 나오는구나 저쪽에서도 나오고 요쪽에서도 나오고 나오면은 재빨리 움직이도록 합시다 아 기차에 치는게 더 빠른데 기차가 기차 두대 나올 동안 차 한대도 안났다고 어 안돼 기차라도 기차라도 깨아아 됐다 아 차 나왔잖아 아 차 나왔잖아 기차에 부딪혔는데 차 엄청 나오네 뺏구닥 어 뭐야 또 나왔어 랜덤이야 명칭구야 아 돌멩이 펫이구나 그 펫이야 펫 애완동물이에요 돌멩이 먹기도 필요 없고 똥도 안싸고 말도 잘 듣는 아주 착한 펫심 봐봐요 저기 들어가면은 그거 뭐있나봐 요 안에 뭐있나봐 비밀 비밀 비법 오하하하하하하 오오 엄청난 비법을 알아냈다 안기다려도돼 그럼 일단 나는 이거를 사 펫 예 아빠 돌멩이 돌멩이가 생겼어요 아빠 돌멩이 사주세요 돌멩이를 뭐하러 사니 여기 밖에 가서 하나 주워오라 끈으로 묶어서 데리고 가면 된단다 어뜨어 돌멩아 산책가자 아이쿠 깨끗아 아이쿠 깨끗아 아이쿠 산책을 가다가 기찻길을 안보고 앞을 보고 가야되는데 앞을 안보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정말 무시무시하죠 돌멩이와 산책가는 길을 압니다 신나는 산책은 돌멩이와 함께 아이쿠 깨끗아 하아 아이쿠 깨끗아 돌 맹이 스톤 돌리기 이리와 쫙 만나 맞나 친구들 이야 어 부딪친다 부딪친다 아 돌멩이를 때려버리게 아 절대 아우 아 바람에 아깝다 여기 점프하면은 탈 수 있지 않을까? 샤앗! 아야야야야야야야야 코 살짝 부딪쳤네 이거 돌멩이만 치게 할 수 있나? 돌멩이 치이면 돌멩이 날아갈 것 같은데 돌멩이만 이렇게 올려놓는 거지 나는 이렇게 피해 있고 그러면 돌멩이는 기차에 치고 나는 안 치이는 거지 굉장한 거지 아 주인님 살려주세요 돌멩아 넌 버틸 수 있어 아 못 버텨야 아니야 넌 튼튼해 알 수 있어 아 살려주세요 말 잘 들을게요 아니야 넌 원래 말 잘 들었어 괜찮아 돌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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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 버텨 돌멩아 아 내가 부딪쳤네 왜 부딪쳤지 아 깨우라 나쁜 놈 아 돌멩아 뭐라 그랬어 돌멩아 다시 한번 더 난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 살짝살짝 최대한 멀리 뿐이 요정도 요정도 요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정도면 붙일 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하지마세요 돌멩아 넌 버틸 수 있어 아 돌려주세요 돌멩이 돌려 돌멩이는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돌멩아 힘내렴 콜 좋다 뭐라고 뭐라고 돌멩이 뭐라고 녀석이요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부딪쳐요 돌멩이가 끌려가면서 나도 부딪치는건가 그러면은 진짜 살짝 아 진짜 돌멩이가 끌려가니까 나도 끌려가네 돌멩이 요기다 살짝 걸키려고 한데요 봐봐요 돌멩이가 움직이니까 나도 움직여줘 아이쿠! 돌멩아 살려줄게 투푸완 던지기 혓! 날려버리게 투푸완 가능합니다 돌다가 아이템 버리면 돌멩이 날라가요 가수 다시 줄 수 있나? 아아 돌멩아 가자 오 새로운 놀이가능 이렇게 돌리다가 쇽쇽쇽쇽 컵! 그러면 돌멩이 던져버리게 돌멩이 던져버리게 놀이가능 안돼 내 돌멩이야 안돼 돌멩아 돌멩아 아이고 돌멩아 내 돌멩이 내놔 아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냥 돌멩이를 놔두면 어떻게 될까? 아 맞네 내가 굳이 잡고 있을 필요 없잖아 일로와봐 아 저까진 날라갔네 돌멩아 돌멩아 와아 와아 이거 돌멩이 두개 됐다 대박 돌멩이 여기 딱 껴가지고 여기서 살아남았어요 엄청난 생존임 우와아 그러면은 저기서 껴서 살아남지 못하게 치어 나와있게 다시 다시 조정해보자 돌멩아 일로와봐 아 일로와봐라 아으잇 그냥 거기있어 됐다 아 돌멩이 살려 아이고아 돌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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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무딪쳐 아이키 나도 부딪쳤잖아 어디갔어 돌멩이 아아 하나 튕겨나갔네 하나는 여기 쏙 껴 있고 알았다 헤헤헤 이제부터 이 돌멩이는 여기서 계속 껴 있을겁니다 기차를 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돌멩이를 밟을 수 있나? 돌멩이를 쌓아가지고 높은 곳에서 점프를 뛰는거죠 돌멩이를 쌓는다? 돌이를 쌓을 수 있을까? 돌멩이를 쌓을 수 있을까? 여기 보니까 끝만 안 밟으면 되거든요 오우 되되되 돌멩이 돌멩이 여기 껴놨던 돌멩이 주워 이리와 돌아와 돌멩아 여기다가 올려보자 아 조작 너무 어려운데? 헉 조심 조심 난 저 위로 올라갈거야 지나간 다음에 하자 여기서 돌을 두개를 쌓으려고 하면은 아 근데 저 친구가 이거 주우면 안되는데 아 안돼 안돼 얘들아 저리가 돌멩이를 그냥 많이 버려놓으면? 아 근데 얘네들이 다 주워갈거 같은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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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야 내꺼야 돌멩이 내꺼야 우우 돌멩이 갖고싶어 친구야? 예 알았어 하나 줄게 자 하나 가져오 돌멩이 하나 가져오 여기여기여기 돌멩이 여기 있잖아 여기 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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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멩이 주우라고 안 주워 안 주워 후라이팬이다 후라이팬이다 후라이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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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라 하하하하 어 이 친구 잠깐만 밟고 점프 뛸 수 있잖아 오 친구 한명만 친구 한명만 도와주면은 어 돌멩이 세개 돌멩이 세개 됐어 친구 한명만 도와주면 가능한데 이 친구 머리를 밟고 있다가 어 돌멩이 달랑달랑 와 흔들리는거 봐 친구야 친구야 가만있어봐 안돼 일로 나와 거기있으면 차에 부딪혀 기차에 아 친구야 친구야 여기여기쪽에 이쪽으로 좀 와봐 아 아 아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전부다 그냥 날라가버렸어 어 요기 위로 올라가면 요기 위로 올라가면 요기 위로 올라가면 어 요기서 맞어 요기서 이제 아이고 아이고 요기서 그래 요기 위로 위로 올라간 다음에 어 엄청난 생각이야 어 굉장해 엄청난 발견이야 유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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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멩이 달랑달랑 기차가 오면은 점프를 뛰어가지고 돌멩이를 흔들면서 아 놓쳤어 다음 기차 탈게요 아 정확하게 봤어야 되는데 기차 탈수 있는데 잘하면 헬까도 타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올라버렸네 내려 내리어 돌멩이를 흔들면서 기차가 돌멩이에 부딪히면 헐 자 준비하세요 바로 밀릴 준비 해야됩니다 기차 위로 30초니까 이제 거의 나올 듯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 하하 아 나 옷이 갔어 아 아 길로 가졌네 아 타고 가지를 못하나봐 너무 아쉽다 어? 여기에 뭐 있어? 여기에 문같은거 있어요 보이세요? 어? 이거 뭐야? 비밀문? 어? 비밀의 문인가? 돌로 깨부신거? 어... 돌로 깨부신... 쿵쿵쿵 아... 아... 무서워지네 자 받아라 후라이팬 후라이팬 놀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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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음... 기차 부딪쳐 라고 하는 게임이었는데요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플레이해보신 덕 재밌을 것 같네요 재밌었습니다 그럼 돌멩이도 인사해렴 안녕 돌멩이 안녕